마지막으로 녹음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주저없이 요리 스쿼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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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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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그리고 이제 찜을 골라 덮illar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 나이 생길 건지 나이 생길 건지 댄스에 사자 다는 잠이 자식을 한 번 안에서 오지коль이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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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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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erima kasih sudah menonto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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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